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이제 단독 콘서트 했던 그 공연이 기억에 남네요. 굉장히 약간 뭐랄까 너무너무 두근거려서 전날 잠도 못 자고 무대 올라가기 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화이팅 한 10번 한 것 같아요. 화이팅만 한 10번 하고 그렇게 약간 되게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했던 공연은 그때 공연인 것 같아요. 그 처음 전국투어 콘서트 했을 때 그때 이제 서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막 크게 공연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좀 무서운 거예요. 사람이 얼마나 왔는지도 모르고 막 그랬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함성소리가 막 엄청 크게 들리는데 아 겁이 나긴 하지만 참 이 순간을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딱 나가자마자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울컥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었어요.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콘서트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첫 번째 미니 앨범 발매 쇼케이스를 했었어요. 그 쇼케이스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. 너무 그때 저희끼리 막 준비도 많이 하고 심지어 이제 저희가 데뷔 앨범 커피를 마시고가 2009년 7월 4일 날 발매가 됐는데 그것보다도 이틀 전에 쇼케이스를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 앨범 발매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더 긴장되고 모든 어떤 새로운 모든 노래가 다 새롭게 선보이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뭔가 그 처음이라서 그런지 되게 긴장되고 많이 떨리고 설레고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쇼케이스가 저는 기억에 데뷔 쇼케이스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.